신밀하고 신밀하고 주말은 요노마도 생일 공원해 서점을 둘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의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넌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넌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을 잃도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그냥 여기까지 그 뒤에도 있는데 해주세요! 비윈탈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저희 오늘 공연 들고 오셨죠? 저도 좋았고 또 화이트데이에 뭐하세요? 노래 휴일이 아니지 휴일이 아니지 아 그러네요 뭐하세요? 그냥 물어봤어요? 궁금하진 않은데 여기서요 요셉씨는 화이트데이 때 뭐 하시나요? 프로포즈 신혼집 가구 정리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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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성씨는 화이트 데이트 하시네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시네 운동을 하시네 운동을 하시네 그 다음에 서점 가야 되겠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황시성씨 그리고 최여섭씨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앵콜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는 너무 좋 Near a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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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